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 요리가 소개가 안 됐잖아요. 이게 소스만 있으면 뭘로도 맛이 있겠어요. 이거 형식 입어봐서 위험해. 그리고 이게 또 불맛이라는 게 있어요. 형식씨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? 너무 맛있네요. 닭갈비 양념과 만두의 조합을 상상하지 못해봤어요. 그럼요 그럼요. 만약에 야채가 미리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고기 전개 เม Polling 제가rid faud 시간은 좀 원해봤어요. 38.4inho 5.8 bör 조금 jong